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테이블 완성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일련번호가 입력되도록 자료번호를 첫번째 필드로 추가하고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도서코드 위에다가 필드 하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도서코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행사압입 누르셔서요. 필드 이름을 자료번호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형식에서 문제에서 일련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일련번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키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도서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N34GA783 형식처럼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숫자 0부터 9까지와 문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 기호를 필수 속성을 이용해서요. L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번째 문자 숫자 2개, 다시 L, 그 다음에 숫자 3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 여부를 선택하시고 Y 또는 N2의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데이터 형식을 바꾼다라고 하면 Y, 그 다음에 No, Yes, No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번째 새 레코드 추가시 출간일시에는요.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도록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 레코드 추가시니까 기본값에다가 Now 함수 입력하시고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식에서 목록단추 누르셔서요. 문제 연, 월, 일, 오후 시간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시, 분, 초, 기본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작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3개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입력하시고요. 영진, 심표, 그 다음에 원샷, 심표, 이기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까지 입력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자료 정보 테이블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데이터, 예스노, 그 다음에 말자 시간 이렇게 바꿨잖아요. 예스노로 바꿨으니까 데이터 손실이 있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네, 맞지 않습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정보 테이블 한번 열어보시면 자료 번호필드 추가가 됐죠. 일련번호니까 1, 2, 3, 4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 여부, 예스노 체크할 수 있게끔 데이터 형식이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출간 일시는 기본값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니요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자료 대여 테이블과 자료 정보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자료 대여 테이블의 ISBN 필드는 자료 정보 테이블의 자료 도서 코드 필드를 참조하여 두 테이블 간의 M 대 1 관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보 테이블의 도서 코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서 코드를 선택하시고 자료 대여 테이블의 ISBN으로 드래그하신 다음 문제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이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되도록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 시에 수험생이 적절하게 조치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를 설정하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네요. 기본 테이블의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습니다. 라고 기본 테이블은 자료 정보 테이블의 도서 코드를 ISBN에서 참조하기 때문에 자료 정보 테이블의 고유 인덱스 속성을 작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 X 한번 누른 다음 자료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도서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인덱스에 가셔서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중복 가능이 아니라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고 X 변경하신 내용은 저장하신 다음 다시 한번 도서 코드를 선택하고 ISBN으로 드래그하신 다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까지 하신 다음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계 테이블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 대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ISBN 필드에 대해서 속성, 조회 속성에 가셔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테이블이고요. 행 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자료 정보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자료 정보 테이블에 도서 코드와 그 다음 자료 제목을 필드를 가져오셔서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져온 열의 개수는 두 개인데 저장이 되는 건 첫 번째에 있는 도서 코드가 저장이 되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겠죠. 열 너비에 대해서 각각 2cm라고 되어 있습니다. 2세미콜론 2라고 입력하시면 2cm가 될 거고요. 목록 너비는 4cm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신 다음 ISBN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 코드와 자료 제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본문형 구역에다가 미리 보기처럼 본문에다가 미리 보기처럼 위에 도서 코드 위에다가 도서 코드별 자료 검색이란 레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디자인에 가셔서 우리 컨트롤에 레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하시면 세번째는 레이블 가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하신 다음 여기에다가 도서 코드별 자료 검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하셨던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속성 시트에 가셔가지고요. 첫번째 형식에 가셔서 글꼴의 크기를 현재 11로 되어 있는데 30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 30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문자색은 표준색 중에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색에서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색의 녹색 점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표준색의 녹색을 고르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녹색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궁서체, 맑은 고디기로 되어 있는데 궁서체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하는 게 번거로우시면 직접 궁서체라고 쓰셔도 돼요. 궁서체라고 여기다가 입력하셔서 궁서체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서코드별 자료 검색이라는 레이블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 기본폼과 하이폼을 적절한 필드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셔서요. 그 다음 하이폼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시면 돼요. 하이폼의 속성이 아니라 하이폼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제가 클릭하는데 딴 데가 클릭이 돼서 그런데 하이폼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가시면 속성 시트에 데이터에 가셔서 기본필드 연결과 하이필드 연결해서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필드는 우리 앞에서 관계를 설정하셨던 기본필드는 도서코드를 이용해서 필드를 연결하실 거고요. 하이필드는 ISBN 필드를 이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기본필드 하이필드 연결해서 기본필드와 하이폼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폼에서 TXT 대여 번호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하이폼에서 TXT 대여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폼을 선택하신 다음 TXT 대여 번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에는 탭이 머물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탭이 머물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 정지를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속성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모드에 가서 찾으시면 되고요. 탭 정지 우리 형식에 한 번 가볼까요? 탭 정지 이벤트 기타 네 기타에 가면 있네요. 탭 정지를 아니요 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이 머물지 않도록 TXT 대여 번호는 탭 정지를 아니요 로 바꾸시고 하이폼 쪽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이폼을 다시 한 번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설정하셨고요. 하이폼 쪽에 TXT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폼을 선택하신 다음 TXT 건수 선택하시고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레코드 개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를 구한다 하시면 데이터에 컨트롤 원번에다가 카운트 함수 사용하시면 되는데 반납 일자가 널, 널값 비어있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하지 말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세지 않고요. 반납 일자에 대해서만 세겠습니다. 라고 는 카운트 하셔서 필드명을 반납 일자라고 입력합니다. 반납 일자에 널값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있는 것만 세겠다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폼복에 가셔서 아래쪽에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서코드 아직 좀 덜 작성이 돼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으세요. 다시 이제 오른쪽 자료 대여 정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두 번째 자료 대여 정보 폼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대여 정보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본문 구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역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의 형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누릅니다. 새 규칙을 이용해서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 반납일자가 널인 레코드를 글코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식을 이용해서요. 식을 이용해서 반납일자가 반납일자가 이제 널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제가 창을 닫았네요. 이제 널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기울인 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 꼴 그 다음 문제에서 밑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고 기울인 밑줄까지 해주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 우리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 한번 가시면 널값인 거 반납일자가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확인해 보시면 대여번호 회원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걸 굵고 기울인 밑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셨던 자료 대여 정보 폼을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다시 한번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자료 검색 폼에 도서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CNB 도서 코드 값이 변경되면 값이 변경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체인지 이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변경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체인지에 가셔서 작성하실 거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갑니다. 도서 코드에서 선택한 도서 정보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필터하고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현재 폼에서 미, 그 다음 필터 지금 네 필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도서 코드 CNB 도서 코드에서 선택한 도서 정보만 표시하는데 조건을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하실 거고요. 도서 코드가 도서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필드 대가로 하지 않아도 되죠. 도서 코드가 CNB 도서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CNB 도서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M%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열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서 코드가 CNB 도서 코드에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그 다음 지금 필터한 내용을 속성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미 필터 원의 속성을 추륵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보기에 폼 보기에 가셔서 도서 코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선택하시고 도서 코드 선택하고 변경되면 변경되면 아래쪽에 하이폼이랑 옆에 제작사 자료 정보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검색 폼에 자료 검색 폼에 네 그 다음 CNB 도서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3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 자료 R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본문 구역에 TXT 대여 회원 컨트롤에 회원 ISBN 슬래시 회원 아이디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TXT 대여 회원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표시할 내용은 ISBN 이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슬래시 회원 아이디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등호 넣으시고 ISBN 그 다음 필드 가로 닫아주시고 M% 연산자 이용해서 슬래시 들어가실 거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 회원 아이디 아이디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회원 ISBN 필드와 슬래시 회원 아이디 필드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 작업 하셨고요. 본문 구역에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 순번 필드에 대해서는 일련번호가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등호 1 입력하시고 누적합계 오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본문에 TXT 제작사를 선택하시고요. TXT 제작사 컨트롤에는 이전 내 코드와 같은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도록 중복 내용은 숨기겠습니다. 라고 형식에 가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내 코드와 같은 데이터 나타나지 않도록 중복 내용 숨기기 예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ISBN 바닷글 영역에 TXT 할증 건수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건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다 표시할 건데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대여일자가 2015년 3월 1일 이전인 자료에 건수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운트 카운트 썸 이즈 중에 적절한 함수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TXT 할증 건수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가겠고요. 함수를 입력할 거니까 등호가 필요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건데 합계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려면 조건에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 해서 1의 합계를 구하시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의 배열 수식처럼 작성하는 형식이죠. IIF 입력하시고요. IIF 함수 가로 열고 대여 일자가 2015년 3월 1일 이전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전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날짜에 대해서 입력할 거니까 샵샵을 입력하시고 2015년 3월 그냥 3 빼기 1이라고 할까요? 3월 1일 이전입니까?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넣어서 IIF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1의 합계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닷글 구역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페이지와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클릭하셔서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현재 페이지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스페이스 띄어서 페이지 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페이지 번호를 설정하셨고요. 우리 폰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요. 지금 작업하셨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우선은 대여 회원에서는 ISBN 슬래시 회원 아이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련번호 순번은 일련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 제작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기적에 중복될 때 이렇게 영진 중복될 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아래쪽에 왔을 때 할증건수의 개수가 구해져 있는데 이 값은 2015년 3월 1일 이전에 해당한 데이터만 지금 보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있지만 10건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2015년 3월 1일 이전의 데이터만 개수를 구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가시면 페이지 번호가 1-9에서 전체 페이지는 9페이지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 라고 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닫아보시고 그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저장하신 내용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CMD 닫기라고 했습니다. CMD 닫기 클릭하면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클릭하면 원 클릭에 가셔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작성기 누릅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 버튼을 클릭시 해당 폼이 종료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띄워서 예라는 값을 받으면 받았을 때 폼을 닫겠다. 라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메시지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것일 거고요.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열고 폼을 닫 문구 폼을 닫겠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물음표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쉼표 그 다음 화면에 예스 노 예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VB 예스 노 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폼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 닫기라고 입력하시고요. 메시지 박스에서 예 라고 노 라고 어떤 값을 선택하면 A라는 변수가 기억하고요. 만약에 A가 VB 예스 입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뭐라 하겠냐면 폼을 다 두 커맨드를 이용해서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로즈 하실 거고요. IF 구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AND IF로 IF 구문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품복에 가셔서 닫기 예 하시면 저장하고 닫으시겠습니까? 예 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자료 검색 폼에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작업을 하고 하나씩 닫은 이유는 혹시나 틀렸을 때는 저장하지 않고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작업 끝나고 상을 저장하시고 다시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검색 폼에 보고서 CMD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보고서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의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를 열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픈 리포트를 가시면 되겠고요. 보고서의 이름은 도서 자료 R 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네요. 조건은 도서코드가 도서코드가 CMB 도서코드와 동일한 레코드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코드 CMB 도서코드 잠시 도서코드 자료 정보에 가셔서 도서코드 이름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도서코드는 ISBN 필드랑 필드랑 같은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오셔서요. ISBN 필드랑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폼에 모든 폼에 자료 검색 폼에 CMB 도서코드에서 선택한 내용과 같습니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매크로 변경한 내용을 버튼을 클릭하면 네 따로 이름이 없네요. 그러면 보고서 매크로 보고서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네요. 보고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료 검색 폼에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보고서 매크로 이름이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가 맞아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와서 보고서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복에 가셔서요.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보고서를 누르시면 N34 가에 해당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자료 지금 검색 폼에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회원 성명의 필드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서 회원별 대여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자료대여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회원 정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자료대여 대여번호와 회원 정보 대여번호가 일치하는 행만 조인 속성을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두 개 테이블의 조인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여번호 대여번호와 그 다음 자료대여 대여번호를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 하신 다음 일치하는 거니까 첫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부 조인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한 번 누르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성명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가져올 거고요. 네 아이디가 지금 보시면 아이디가 회원 아이디 필드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가 도서 도서 정가 그 다음 대여번호 가져옵니다. 대여번호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잠깐 확인해 보시면 회원 성명 아이디 도서정보 번호 이거는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앞에다가 성명 그 다음 회원 아이디는 아이디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도서정가는 정가라고 표시할 거고요. 대여번호는 번호라고 표시할 거예요. 표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정렬하는데 오름차순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여번호로 내림차순 대여번호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정렬 순서 바꾸시고요. 그 다음 회원 성명의 일부를 입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개변수는 조건에다가 입력하는데 성명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라이크 별표 별표 그 사이에 매개변수의 값을 입력받을 겁니다. 매개변수 값은 회원 성명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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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할 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별표와 매개변수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M% 연산자 그 다음 만능문자 별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데이터시트 보기에 가셔서 일부를 입력할 거 정의라고 한번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6개의 레코드 그 다음에 우리 수정하셨던 이름, 별명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지금 작업한 커리를 예 버튼 눌러서 회원별 대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가시고 자료 정보 테이블 가져올 거고요. 자료 대여 테이블 가져오실 겁니다. 그 다음 도서 코드 출간 일시 도서 정가 합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정가 합계 요약을 눌러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출간 일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도서 정가 합계 정가 합계 이건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레코드 수가 총 10개 맞고요. 여기만 수정하시면 문제가 너무 쉬워서 도서 정가 합계 여기만 도서 정가 합계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커리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예 하셔서 도서별 합계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갑니다. 그 다음 CMD 내보내기 엑셀 마크처럼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매크로에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료 대여 테이블에 엑셀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Export with formatting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파일 형식은 우리는 문제에서 보니까 테이블이 고요. 그 다음에 자료 대여 테이블을 가져다가 형식을 XLX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통합 문서에 XLX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출력 출력 파일에다가 출력 파일은 C 드라이브 안에 자료 대여 점 XL XX 라고 입력해 주시고 내보내기 한 엑셀 파일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자동 시작의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 되셨으면 오른쪽에 매크로 X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따로 매크로 이름이 언급이 돼 있지 않네요. 그러면 예 한번 누르시고 그냥 확인 그 다음 원클릭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1번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검색 폰까지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